기름을 나 지금 이걸로 넣을라 그래 기름을 이걸로 넣을라 그래 미쳤어 카드 안두겠니? 와 큰일 났다 저기 혹시 저기 모오로 한개 . .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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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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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오리 뭐랄까. 얘 봐봐. 얼굴 라인에 무늬가 다 있잖아. 쭉 뻗은 흰색 라인. 거기서 꼬리 라인에서 살짝 하트가 있어. 그리고 나서 꼬리가 싹 올라와. 그리고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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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. 음 아마 사오리 무늬는 어... 신입이 지금 제품 중에 할 거예요. 네 그래요. 오오... 저쪽 3종 피부를 당겨서 봐놨기 때문에 이제 노아는 저 살이 벌어질 일이 없을 거야. 이제 노아는 진짜 천 원이다. 천 원. 진짜 대단하다. 정말. 진짜 대단하다. 정말. 진짜 대단하다. 정말. 거부. 착해. 어 알았어. 사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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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오 흐흐흐흐흐 아이고 아이고 샤워야 일광 가볍소 아무래도 샤워 형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가 요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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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